안녕하세요 여러분!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핏 마스켓입니다! 오늘은 우리가 회! 회! 후회가 아니라 회! 저번에 노량진 시장 갔던 거 기억나? 응 오빠 잘 몰라서 그때 부닫잖아! 기억나지? 잠깐만 오늘 갈 곳은 여기! 여기 갈 거야 무슨 애플리케이션?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약도도 이렇게 있어 여기가 축산 쪽이잖아! 이쪽으로 가야되나 봐 이쪽으로 가야되나 봐 어디서 가지? 여기! 여기서 이렇게! 여기도 어플리케이션의 위치까지 다 있어 와 진짜 많다! 아 저기 있다! 여기야? 응 여기다 킹크랩도 있어 그리고 이거 말해봐 여기! 오! 킹크랩? 응 가대봐 우리 오늘 안 먹어 오늘은 밤월로 먹을 겁니다 제가 사실 해산물을 잘 몰라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했어요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얘기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가격을 다 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가 개불이랑 어 이상하게 개불을 개불 왜 이렇게 개불을 좋아해? 그나마 말이 많아 개불하고 그 다음에 방어랑 저는 이제 사실 해삼 좋아해요 해삼 먹을거에요 이거 뭔지 알아? 알아 여기가 나와 맞아 야 이거 너무 많아 근데 우리 다 먹어 우리 배우카 이제 아 너 못 먹으면 어떡할까 못 먹으면 집에 가져가야 돼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아 주스 네 주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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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치 아니야? 예 오 오 오 오 깜약 깜약 야 나도 못 만지는데 네가 어떻게 만지냐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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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내 입 sche para 안 아파 어 여기 입 예 paralysis 여기lot 오 예 도주고 야 예 네 이빨 오 진짜 재밌어 엄마 야 이거 너 릴리 Bardzo Stranger 아니야? 맞아 베트남 사람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야 너 베트남 사람 아니야? 아 오지마 이거가 저번에 먹었던 홍어 기억나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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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야? 안 나이 이게 뭔데? 사카야 아니야? 아니야 레디쉬 아아 캔잇? 이프 유 원 이거가 지금 더 큰 거 잡아서 맞다 야 언니 발맛 맛있겠다 야 그만 입 좀 나셔 발맛 좋아요 이거가 방어 이거예요? 와 야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있어 나 다 먹어요 이게 소자 소자 중자 아 이게 소자고 이게 중자구나 여러분 중자 드세요 이거 각자 2명 먹어요? 이거 원래 2명 이거 각자 3명 3명 3명? 이거 2명 어 니가 2명 진짜 많아 빨리 빨리? 이제 니가 10분만 사 먹어 야 야 저거 받아가지고 식당 가서 먹을거예요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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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만해 좋아 야 그만해 여야 여야 저리 가 천장 노 천장 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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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좋아요 아니야? 야 진짜 오빠가 뭐 안 사준자 알겠다 아 저기 안에 들어 개불같은거 다 들어 되는거에요? 아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온산 최고 똑똑하네 가자 리아 아 무거워 무거워? 야코야 한국말 하는건데?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그거가 한국말 아니에요? 진짜? 하노이 보츠물 다하나 다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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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서울식당 이게 맞다 다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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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태상 이거가 개불 이거가 멍게 니가 너무 먹고 싶어해서 이건 따로 샀고 메인디쉬 대방어 저거 뭐야 여기가 정말 너무 많이 여기가 너무 많고 하지만 이거 많이 안 Member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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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더할 수 있어요 이게 구매하기 전에 미리 전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다 기다릴 수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언제 먹었어? 오빠 말하고 있어 먹었어? 맛있어 어떤 거 먹었어?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? 야 이거가 진짜 시즌이야 The really good taste season 요즘은 토장을 안 찍어 먹는구나 왜 해? 와사비 너무 많아 살문보다 훨씬 더 맛있어 이게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먹었어 음 잘 안 돼? 봐서 올까? 오케이 그는 그는 가윤 벗이 있잖아 아까 여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응 가윤 벗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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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회도 약간 큼직큼직하게 떨려 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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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은? 쌈은 뭐니? 진짜 맛있어 쌈장 진짜 맛있다 가지 UV가 좋다 너는 삶은 다 먹어 삶은 사랑하니까 응? 이거는 투나보다 비슷해 특이히 진짜 오빠 다 먹어 응 삼겹살이 많다!!! 익숙하러 왔어요! 이나 codes! 두 어음이 된거죠! 그리고 김장식이네! 마. 잘 읽봐요! 당신을 처음 보니까 여러분가 Lorち 말하는가? 맛있어? 응 누가 진짜 씹는 거 많이 다 먹는다고 했어? 미안해 토타 시키세요 토타 진짜 양 진짜 많네 야 이제 기분 좋아 아냐?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매운탕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매운탕을 시키면 10,000원 정도 추가되는 거 같고 대신 상차림비가 3,000원이에요 매운탕을 안 시키게 되면 상차림비가 1인당 5,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명은 1인당 5,000원씩 1,000원 그리고 맥주랑 콜라 하나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7,000원 정도가 추가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잘 먹었어? 잘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맛있었어? 지금 방어 시즌이어서 방어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안녕 안녕 몇 번 했지 우리? 많이 안녕 더 안녕 야 클로스 또 너 앞으로 잘하라고 너 살면 남겼어 안 남겼어? 내겼어요 너 다음부터 살면 남길 거야 안 남길 거야? 안 남길 거예요 아니 안 사줄 거야 야 뭐해 너 지금 에어컨